경북 구미 금호산 정상 아래에서 국내 최소 크기로 추정되는 마애불이 발견됐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이 마애불은 신라 귀족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던 마애불이 서민에게까지 확산됐음을 보여주며 지역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BBS 정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박지와 한지를 이용해 본을 뜨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자 이었고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발 955m 금호산 정상 아래 보물 제490호 마애보살 입상역 약수터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마애불 중 가장 작은 크기로 추정되는 마애불이 발견됐습니다. 80cm 가량의 정방형 바위 위에 새겨진 이 불상은 높이 25, 폭은 10cm이며 광벼를 포함하면 높이 17, 너비는 20cm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가장 작은 크기인 높이 90cm, 경주 남산 마애보살 3존 좌상에 비해 높이가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약삼 주지 대해수님은 지난 추석쯤 우연히 바위에 낙엽을 치우다가 좌선 중인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두광과 신광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예사롭지 않다. 음각과 서음각을 혼용해 두광과 신광을 크게 표현했고 오른손을 풀어 무릎에 얹고 손가락이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마애보살 입상과 같이 팔의 길이와 손이 과장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부처님 주변으로는 백일좌대, 최길상, 금천, 수자 등의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누군가가 이 근처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했던 그런 흔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불상 조성, 그러니까 불상의 도상으로 봤을 때는 조선 초 정도 아니면 조선시대 어느 때쯤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8세기에서 9세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일반 서민들도 자기 개인의 수행을 위해서 마애불상 앞에서 수행을 하거든요. 아마 그 한 자국이 아닌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면 아마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규모가 작은 그리고 이 지역의 어떤 문화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지척에 암벽이 있는 만큼 여기서 떨어져 나왔거나 지면 속에 묻힌 암벽의 일부가 노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마애불의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는 절차가 본격 진행될 계획인 가운데 대해수님은 불교 문화의 흔적이 산재한 산정상 주변 일대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은 석간소와 마애불, 약사암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금호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깊고 넓은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발견된 마애불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 한가운데에 위치한 만큼 대해수님은 마애불을 암벽 아래로 옮겨 보호 펜슬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미 금호산에서 BBS 뉴스 정한연입니다. 구미 금호산에서 BBS 뉴스 정한연입니다. 구미 금호산에서 BBS 뉴스 정한연입니다. 結dro Ishig